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check-in. 오늘은 도님하고 산책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편의점 앞에서 학생분들이 치즈뽑기를 즐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모졸 아는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은 먹방계 합격이다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땡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스쿨푸드 김밥들 차라랑 준비를 했고요 치즈뽑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지? 스팸에다가 안에 문말랭이 같은 게 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지 이거지 아니 진짜 맛있어 이 오징어 먹물 오징어잖아요 이게 고소하고 먹물의 향이 약간 느껴진 느낌 그리고 말레모에 날치알 그 다음은 해우튀김 아 맛나다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왜 collectively 먹었는데 그래 아주 맛있네요 이렇게 먹었어요 저렇게 먹었을때 중에 좀 짝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부담스럽게 안 느껴지고 액기스를 쫙 모아놓은 느낌이라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는데요? 다음은 볶은 김치 와하 마렌무엔 마렌무엔 다음은 멸치트리오거든요? 아니 멸치 쌍둥이? 얘는 그냥 멸치 얘는 청량 멸치 와 이거 청량 멸치 진짜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 김밥에 부시차 죽인다 이거 아시죠? 스쿨푸드에서 제일 맛있는 몬사렐라 계란말이 계란말이 제일 맛있다 진짜 제일 맛있어요 이 스팸맛이 계란에 싸는 맛인데 제일 맛있어 이 계란이란 노릇이 진짜 대단한 놈이야 이 계란이란 노릇이 진짜 대단한 놈이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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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사실 제 주변에 치즈뽑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가다가 치즈뽑기 드시는 분들 보면 이게 마음에 약간 동시랄까 그 약간 약간 이런거지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싶은거 기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남이 치즈뽑기 먹는거 보면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죽겠어 다 좋은데 양이 좋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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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스키 맛있냐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제가 이거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 진짜 더 빠져가지고 막 음료를 진짜 이것만 찾아 이거 진짜 1리터 1리터짜리도 있으면 무조건 사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이거 진짜 1리터씩은 제가 마셔요 진짜 하늘보리 같은 거랑 맛이 다드다니까 그니까 더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 치즈스틱 이거는 한번 있어 봐서 제가 시킨 건데 오늘 땡겨서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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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으흠 으흠 으흐흠 바삭 천리 단지 콩나리 고구마 치즈 hin 치즈맛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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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삭 저는 이 중에 최애는 뭐냐면요 날쥐알, 오징어 먹물, 모짜렐라, 청양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아주 매콤하고 맛있네 배부르다 이게 이거 아주 그냥 한입까지일 것 같은데 은근히 배부르단 말이야 치즈볶이 약간 그런 계열인데 그냥 한입 걸 이렇게 딱 비비면 이렇게 한 주먹이야 근데 막상 먹어보면 두 개 정도 먹으면 배가 차죠 한 개는 안 되고요 그건 옛날부터 안 돼서 저는 옛날부터 간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마지막 친구 어쩌면 이렇게 맛있지?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스팸 진짜 쏘 러브 스팸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 스팸을 진짜 좋아해요 왜 초밥 뷔페에 가면 스팸 초밥 있잖아요 그것도 꼭 먹거든요 고구마 진짜 잘하네 고구마 진짜 잘하네 고구마 진짜 요즘에 고구마가 너무 좋아요 저는 뻑뻑한 고구마 호박 고구마 중에 뻑꼽 하거든요 뻑꼽빵? 진짜 겨울이 날아가 와서 그런가 고구마가 왜 저리 좋다니야 뻑꼽먹방 해보고 싶다 캠클림에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한번 해볼까? 고구마 먹방 이상하네 저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죠? 고구마가 이렇게 듬뿍 들어서 맛있지? 아니 고구마 주찌식 진짜 맛있어 아, 그게 맛있어? 응 아주 싹 먹었네, 그거를? 너무 맛있어 촬영 끝났다며? 그럼 끝났다고 하지 말든가